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전기밥솥 6인용짜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총 6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쿠쿠, 그 다음에 쿠첸 각각 3라인 없이 떼어왔어요. 6인용을 찾고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로 합리적인 구매 그리고 후회 없는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쿠쿠하고 쿠첸하고 어떤 차이첨이 대표적으로 있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별개입니다. 개인의 체형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를 두고 그 다음에 기능이나 성능 아니면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6가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한테 더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 내에 3개의 라인 중에 가격 대비 이 정도 성능이면 나는 괜찮아 라는 걸 찾으신 다음에 구매를 해주시면 6개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걸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6인용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6인용 같은 경우는 성인 기준 2인에서 4인 정도가 사용하시면 적당하시고요. 오른쪽이 제가 이번에 쿠쿠 3인용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제가 동시에 샀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6인용 제품인데 요리하기 위해서는 3인용은 너무 작습니다. 6인용이 적당해요. 밥 소스로 다양한 요리를 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6인용이 적당하십니다. 자 이제 쿠쿠하고 쿠첸 중에 대표적인 6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솥 재질의 차이에 쿠쿠가 코팅이 돼 있습니다. 안쪽이. 그리고 쿠첸 같은 경우는 안쪽도 똑같이 다 스텐으로 돼 있어요.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 코팅 같은 경우는 밥 눌러붙으면 덜 하죠. 그리고 훨씬 더 세척이나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코팅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벗겨져요. 위생적인 면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든다. 그거에 반해서 스텐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눌러붙음이 코팅보다 좀 더 심합니다. 즉 세척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텐을 굳이 쿠첸에서 고집한 이유는 바로 위생적인 면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반영구정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교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쿠첸에만 있습니다. 내솥불림 기능이 따로 존재해요. 쿠첸의 모든 라인업에 다 존재합니다. 바로 이 늘러붙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솥불림 기능을 이용해서 10분 정도를 소용해 주신 다음에 세척을 하면 훨씬 쉽게 세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기압하고 기압 옵션입니다. 기압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쿠쿠 같은 경우는 2기압이고 쿠첸 같은 경우는 2.1기압인데 기압 종류, 즉 요즘에는 다 IH거든요. IH 같은 경우는 인덕션 히팅의 약자예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만 히팅이 됐습니다. 일반 히팅이고요. 요 근래에는 다 호일이 내솥 사방에 감싸져 있어서요. 사방에서 열을 전달시켜가지고 기압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2기압 이상이에요. 요즘에는 기본이 다 IH예요. 쿠쿠 같은 경우는 2기압, 쿠첸 같은 경우는 2.1기압인데요. 이 0.1기압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특별한 더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밥의 퀄리티가 좀 난다. 이런 거를 제가 찾아보지도 못했고 듣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만 쿠첸에서는 2.1이랑 121도를 유지한다라는 그 1, 2, 1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마케팅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쿠쿠하고 쿠첸하고 각각 3제품씩 갖고 와가지고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했어요. 가장 기본,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우리가 밥솥의 기본 기능을 다 충실히 수월할 수 있는 IH, 인덕션 히팅이 밥솥인데 그 기본보다 플러스급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중급이라고 부를게요. 그걸 각각 쿠쿠하고 쿠첸에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상위 모델, 총집합된 기술, 기술이 총집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죠. 바로 이 상위 모델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IoT 유무입니다. IoT 유무는 쿠첸에 있는데 가장 상위 모델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플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뜸불링 기능입니다. 내소불링 기능처럼 쿠첸의 전 모델에 다 있어요. 콩이나 이런 딱딱한 뭐 서리테라든가 병아리콩 이런 것도 있죠. 오래, 오랜 시간, 몇 시간 정도를 불려서 사용을 해오셨다라는 분들은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뜸불링 기능 같은 경우는 쿠쿠에는 없어요. 쿠첸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쿠첸의 전 모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픈 쿠킹이 있어요. 오픈 쿠킹 같은 거는 반대입니다. 쿠첸의 전 모델에 없고요. 반대로 쿠쿠의 전 모델에 있지는 않고 기본에는 없고 중급과 상급에만 존재합니다. 취사, 밥을 취사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춰놓고 추가적인 재료라든가 요리 재료들을 넣어서 다시 남은 시간을 취사할 수 있는 기능인데 오픈 쿠킹을 하게 되면 더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여섯 가지로 쿠쿠하고 쿠첸이 나뉘게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디자인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자인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오픈 방식 그 다음에 터치 같은 경우도 어디에 위치해 있고 터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크기나 무게 더 중요한 거는 크기 중에서 가로 세로보다는 높이에요. 밥솥을 넣을 때 선반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 선반보다 높으면 밥솥이 안 들어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같은 게 또 좀 더 중요하고 가로 세로나 이제 뭐 추가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아래 영상 성명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솥 디자인이나 내솥 재질 그 다음에 커버하고 커버 재질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섯 가지를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쿠쿠 기본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밥솥의 모양이죠. 앞쪽에 터치가 쫙 돼있고 메뉴 선택도 쫙 할 수도 있고요. 위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픈 방식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돌리는 방식이 있고요. 또 그 뒤쪽에 추가 하나가 더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는 다 터치 방식인데 롤링 터치예요. 밑에 보면 메뉴 선택이 있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 방향이 보이죠? 터치 롤링 방식입니다. 물론 보온 재갈이나 압력 취사 뭐 이런 양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원터치로 가는 터치 다이렉트 터치로 가능해요. 높이 같은 경우는 256mm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내솥을 보면 손잡이 밑에 있는 모양을 보고 일자로 쭉 내려오는 게 있고 커브드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일자로 내려오는 걸 제가 이제 일반으로 부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모양이에요. 왜 커브드 같은 게 또 따로 있냐 이거 같은 경우는 항아리 모양으로 더 만들어진 건데 이거 같은 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열을 더 잘 잡아주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도 더 깎여있어요. 항아리 디자인은 안쪽에 보면 똑같이 코팅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쿠쿠의 특징이죠. 블랙샤인 코팅이라고 돼 있어요. 엑스웰 블랙샤인 코팅 제가 산 3인용짜리도 똑같이 안쪽에 저렇게 블랙샤인 코팅이 돼 있습니다. 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 세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터치 분리는 아니에요. 그 중급이랑 상급에 넘어가면 원터치 분리고요. 하지만 분리를 해서 쉽게 설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질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304 안쪽은 코팅이지만 바깥에는 스테인이거든요. 304인데 이제 이거는 제가 쿠첸으로 넘어갈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304는 가장 기본이고 주방용품에 많이 쓰인다.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쿠쿠 트윈 프레셔 마스터 셰프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름이 트윈 프레셔가 붙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기압을 무압과 고압을 넘나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윈 프레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안쪽에 터치가 있는데 바로 위쪽에 추가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가운데에 시간이 보이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메뉴들이 보이는데 이전 뭐 다른 모델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죠. 그리고 위쪽에 디스플레이 하나가 더 보이고요. 지인이 또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셔서 제가 지인 집에 가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터치 같은 경우는 다 다이렉트 터치 방식입니다. 물론 가운데 원에 보면은 또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화살표가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색상 같은 경우는 화이트 그레이스 화이트 그레이스 아이보리 그레이스 브라운 다크 그레이 블랙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디자인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 같은 경우는 260mm로 3mm 정도가 아까 이전보다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솥에서 차이가 있죠. 디자인이 커브드입니다. 항아리 모양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도 보면 60도로 훨씬 더 많이 깎여 있어요. 이전 모델보다. 안쪽에 똑같이 코팅이 돼 있고 하나 특징이 또 뭐냐면 바깥쪽에 또 에어버블 코팅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산 3인용짜리 모델도 똑같이 바깥쪽에 지금 이렇게 에어버블 코팅이 있죠. 열이 발사난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터치 분리형 커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원터치라 더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펜 같은 거는 똑같이 304 기본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쿠 마스터 셰프에다가 사일런스가 붙는 가장 고가의 제품을 볼게요. 이것은 가장 상위 모델이고요. 바로 사일런스 즉 소음에 최적화가 된 기술이 집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상위 모델은 가장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에 원형으로 돼 있어서 저렇게 오픈 방식으로 돼 있는 터치가 딱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들은 거의 숨겨져 있거나 최소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추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심리스 디자인의 도자기를 따온 그런 모델이다. 가운데에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고 위쪽에 이제 메뉴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메뉴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보이게 돼 있어요. 도자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컬러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 핑크나 그레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그냥 화이트 그레이스 테라코타 그레이스 프럼 다섯 가지 색상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개취에 맞게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253mm로 별 차이는 없지만 세계 제품 쿠쿠즈 핑크나 제발은 제일 낮다 보시면 됩니다. 내소 디자인 다 똑같습니다. 이전에 중급이랑 다 똑같아요. 마스터 셰프랑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커버도 똑같습니다. 원터치에다가 재질 역시나 스테인리스 304로 만들어졌어요. 쿠첸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급은 1, 2, 1 플러스고요. 여기서 1, 2, 1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 2, 1이 바로 2.1 기압에다가 121도를 강조를 해서 1, 2, 1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급의 중급의 이름이 1, 2, 1 마스터 플러스로 마스터가 하나 더 붙었는데 저는 이제 이 기본급하고 중급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로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의 업그레이드가 된 거를 빼면 다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디자인부터 다 볶았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의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설명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기능에서 두 가지가 있고요. 디자인에서 하나가 있어요. 먼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쿠첸의 일상적인 디자인이에요.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역시나 도자기 모양을 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이제 터치인데 롤링 방식으로 돌려요. 오른쪽에 보면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롤링 방식이고요. 그 밑에 있는 불리면 뜸은 터치로 만들어지고 뜸 불리는 기능은 쿠첸에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점이 하나가 생겨요. 마스터 플러스로 넘어갈 때 중급으로 넘어갈 때 이 롤링 방식이 그냥 올 다이렉트 터치로 바뀝니다. 더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가 된 첫 번째입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 블랙, 화이트 두 가지가 있어요. 높이 같은 경우는 273mm인데 쿠쿠보다 쿠첸이 높이에서 한 10mm 정도 그러니까 1cm 정도가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텐에서 차이가 나죠. 쿠쿠하고는 다릅니다. 겉에 속 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스테인리스인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겉에는 스테인리스 종류가 쿠쿠의 내소의 겉면 재질이나 커버에서 썼던 거하고 똑같이 STS 304라는 가장 기본을 썼는데 안쪽에는 의료용의 주로 쓰이는 STS 316이라는 업그레이드가 된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의 위생에 최적화된 스테인리스를 안쪽만 썼다. STS 304하고 316의 차이가 뭔지 먼저 살짝 설명을 드리면 STS 304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이 10% 정도가 들어가서 주방용품을 많이 쓰는데 반에 STS 316은 니켈이 14%에다가 몰티브된 정도가 추가가 됐다고 해요. 저도 이게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화학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고관절 수술용, 치아용 즉 의료용에 많이 쓰이는 위생에 더 최적화가 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STS 316 TIL에서 TI까지 이렇게 추가로 끝에 포함이 되는데 이 TI가 바로 티타늄의 약자고요. 열에 더 강하게 만들어졌다. 이거는 밥솥이기 때문에 안쪽에 보면 논스틱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해가지고 밥이 들러붙음이 일반 스텐을 사용할 때보다 더 낫다. 낮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코팅에 비하면 밥 눌러붙음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속불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구체 내는 10% 그 다음에 커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스테인리스 기본이죠? 304 쿠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재질이 들어갔고 커버도 쉽게 분리를 해서 관리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위 모델로 넘어갈게요. 상위 모델 같은 경우는 이름이 트리플 Io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플이 바로 이제 기압이 세 개로 나뉘는 거예요. 고압, 모압, 중압 이름에 또 마지막에 홈 IoT가 붙은 이유는 IoT가 바로 원격 제어 이 제품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디자인. 똑같죠? 쿠쿠 가장 상위 모델이랑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메뉴가 쉽게 보이지 않고요. 그냥 가운데에 원형으로 우리가 눌러가지고 오픈을 할 수 있는 거 딱 그 버튼 하나만 딱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맨 밑에 받침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플로팅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을 받았어요. 지금 김남희 배우님께서 설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뉴는 어디에 있냐?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 상부에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형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메뉴에서 오른쪽 맨 상단 위쪽에 보면 마이 레시피라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알아서 그쪽으로 배치가 되고요. 원격으로 어플로 추가하고 싶은 메뉴를 이쪽에다가 선택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쉽게 추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김현아님이 선전을 하고 계시죠? 색상 같은 경우는 내추럴 화이트, 블라썸 화이트, 내추럴 아이보리, 톤 블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는 271mm고요. 스탠 똑같아요. 안쪽 내소 안쪽 내소 똑같습니다. 모양부터 엣지로 돼 있고 안쪽 스텐, 겉에 스텐 안쪽은 STS-316Ti로 돼 있고요. 빈나미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안쪽에, 바깥쪽에 저렇게 생겼고요. 스테인리스 똑같습니다. 중급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쿠쿠 같은 경우는 내소이 기본급이랑 중급, 상급이 다른데 반해서 쿠체는 기본급부터 해서 가장 상위 모델까지 전 모델이 내소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점. 기능형 같은 경우는 기압, 그 다음에 패킹, 밀폐 기술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패킹 기술은 쿠쿠와 쿠체는 각각 다르긴 한데 우리가 개발자가 아는 이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이름에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밥 요리 제일 중요하죠. 밥 요리를 각각 기압에 따라서 각각 기능에 따라서 어떤 종류를 해드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모드 종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IoT의 유무 뜸불림 유무 내소 불림 기능 유무 오픈 쿠킹의 유무 이 같은 경우는 쿠쿠 두 제품만 돼요. 그 다음에 오픈 쿠킹 추천 메뉴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소음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소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기능 어떻게 되는지 요거까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쿠쿠 IH 다시 기본으로 넘어갈게요. 얘 같은 경우는 기압이 2기압입니다. 2기압이고 그 다음에 패킹이 있는데 이 패킹은 쿠쿠 전 모델이 다 이줄모션 패킹 특허 기술이라고 해서 요런 패킹을 해서 밀폐력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요리죠. 앞쪽에 보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에 현미바라, 영양죽, 김초밥, 만능집 오른쪽에 홍삼, 요거트, 검은콩밥 밑에 백미, 잡곡 각각 쾌속 현미, 영양밥 그 다음에 모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온재가열 밑에 예약, 자동세척 절전모드 부드러운 밥, 구수한 밥을 각각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자통세청이나 버튼 잠금 그 다음에 고화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IoT 안 되죠. 그 다음에 뜬글링 기능과 내스불링은 단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픈쿠키 같은 경우는 이 모델만 안 돼요. 소금 같은 경우는 기술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뭐 대시벨로 치면 61, 대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스터 셰프죠. 중끌 쿠쿠의 중끌 모델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트윈 프레셔 마스터 셰프이기 때문에 고압과 무압을 이렇게 위에 손잡이로 왼쪽으로 고압 오른쪽으로 무압 이렇게 돌리면서 2.0 고압과 1.0 무압을 넘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요리를 해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리 종류를 보면 찰진 백미 찰진 잡곡 오른쪽에 누룽지 나물밥을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놨고요. 밑에 보면 이 원형 가운데에 왼쪽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 갖다가 추가 요리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압과 무압에 따라 있는 요리들이에요. 왼쪽이 고압입니다. 백미 잡곡 현미바라 고압찜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무압 백미 이유식 간편식 무압찜이에요. 여기에서 고압과 무압의 차이는 별거 없어요. 딱딱한 곡물들이나 작곡들을 더 찰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고압으로 만들 수 있는 고압찜이라든가 삼계탕 고압으로 돌려서 쓰는 거고요. 무압은 조금 더 고슬고슬하고 좀 덜 찰진 밥입니다. 주로 김밥에 쓰이거나 아니면 초밥 볶음밥 또 하나 무압의 특징이 뭐냐면 오픈 쿠킹도 이 무압으로 돌린 상태에서 해드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바쁘시죠? 이런 분들이 주로 밥을 많이 해놓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하나하나씩 데펴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무압으로 돌린 밥을 갖다가 냉동을 해놓으면 다시 데폈을 때 같이 이은 밥처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면 김밥을 지을 때 초고압으로 지은 밥이거든요. 저렇게 너무 찰지기 때문에 김밥용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무압으로 지은 밥인데 이게 바로 김밥을 만든 게 적당한 밥이다. 이렇게 실험한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드를 보면 이 모델은 왼쪽에 보온재가열 예압 잠금 자동세척 위쪽에 고화력이 있고요. 오른쪽에 고압 취사 계속 무압 취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픈 쿠킹이 있는데 바로 가운데 있어요. 원 안에 보면 오픈 쿠킹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저걸 누르면 추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재료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가 무압으로 돌렸을 때 중간에 오픈 쿠킹을 열고 나서 소고기 덮밥을 만들기 위해서 재워 넣은 고기하고 양념 양파들을 다시 넣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이 같은 경우는 오픈 쿠킹의 추천 요리가 나물밥이나 건강죽 각종 죽이죠. 그 다음에 무압찜 다음에 이유식 이런 것들을 해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쿠첸하고 쿠쿠 자체가 둘 다 이제 밥솥으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니까 각각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에다가 레시피를 검색하시면 레시피가 정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oT 뭐 없고요. 뜨블린 데서 다 없고요. 오픈 쿠킹을 말씀드렸어요. 소음 관련된 기능도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급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상위 모델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가 붙죠. 고압이랑 무압이랑 이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돼요. 고압과 무압으로 지울 수 있는 메뉴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우리가 선택만 해주면 밥이 취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토 락킹이라고 불려요. 패킹은 역시나 이중 모션 패킹 똑같고 찰진밥 무압 고압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 다 가능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슈퍼 캐송 모드라 그래서 12분만에 1인분 기준 100미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밥을 드시려고 했는데 이전에 취사놓는 걸 깜빡하셨어요. 집에 측석밥 하나 없다. 그냥 12분만 좀 참으시면 100미로 1인분 기준이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픈 쿠킹도 돼요. 메뉴에서 상단에 오른쪽 화살표가 있죠. 저 버튼을 눌러주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오픈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 재료들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사일런스가 붙죠. 바로 소음에 최적화된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확실한 거 하나는 바로 숫자입니다. 바로 36.9dB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이전 두 모델은 어떻게 되냐 쿠쿠에 61dB라고 합니다. 그리고 36.9dB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 데스크탑을 측정을 해봤어요. 이 데스크탑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공회전만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조용한 데스크탑 상태도 38dB에서 39dB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기능이 있는데 이 고유 기능이 뭐냐면 QR코드예요. 이게 쿠첸 같은 경우는 상위 모델의 IoT 어플로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이 아니라 QR코드로 만들었습니다. AS 접수나 그 다음에 그 외에 원격 제어를 빼놓고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패킹 교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레시피 다운도 가능하고요. 쿠첸 기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쿠첸의 가장 기본급이 플러스죠.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압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2.1기압이에요. 그리고 패킹은 패킹 기술이 파워락에다가 파워 압착 패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전은 이렇게 통니바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밀폐면적이 더 많이 높여져서 일체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밀폐를 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체결 면적이 33%에서 61%로 더 높아졌다. 압력과 온도가 새는 걸 더 방지를 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밤 메뉴이죠. 앞쪽에 찰진백미 혼합작곡 건강콩밥 비닛냉동밥 건강주 그 다음에 고슬백미 현미백 샐러드작곡 작곡냉동밥 만능집 이렇게 10가지가 가능해요. 추가로 플러스에서 마스터 플러스로 넘어갈 때 업그레이드된 3개 중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메뉴가 2개가 더 추가됐어요. 앞쪽에 메뉴 버튼이 보이는 것도 살짝 달라졌어요. 바로 백미 냉동밥과 샐러드작곡이 슈퍼공무라고 보리작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 같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두 모델 다 고수본도 재가열 외약 자궁세척 초고화력 쾌소 오른쪽에 내속불림 가운데 밑에 불림뜸은 쿠첸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 참고해주세요. 뜬 불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1단계에서 3단계 10분 20분 30분 이고요. 서리태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일반으로 불려야 되지만 20분 만에 병아리콩은 4시간 불려야 됐던걸 30분 만에 뜬 불림 기능을 사용하셔서 불릴 수 있다. 내속불림 기능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된다.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된 세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일런스에서 추가가 된 기능이 있습니다. 사일런스 스팀캡 이라는게 추가가 됐어요. 더 소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보다 마스터 플러스가 소음에서 더 괜찮아졌다. 그래서 51.1데시벨의 조용한 주방을 만들어준다. 51.1데시벨이 그래도 조용한 편이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쿠쿠에서 사일런스 쿠쿠에서 36.9데시벨 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훨씬 높죠. 여러분들이 진짜 소음 때문에 사시는 거면 쿠쿠 사일런스가 가장 낮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쿠첸 같은 경우는 추가 기능이 있는데 이 써머가드 기능 이라는 건 별거 없고요. 우리가 내속을 빼면 밥솥 맨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생겼는데 밥이라든가 물이 추가로 새지 않게 그래서 고장 위험이 없게 삼중 밀폐구조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이게 이 기능이 생기면서 이전 모델에 비해서 단연효과도 26%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델 가장 상급 모델을 보면 이게 추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트리플이라고 했죠? 중압이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고압 하나가 추가 또 하나가 있고 중압 모드에 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압은 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델만 추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김남희 배우님이 캡을 열어서 추를 확인하고 있죠? 두 개가 있는 걸 이전에 제가 계속 고압과 무압을 선택할 수 있는 요리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다 가능합니다. 추가로 무압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압에서 해드실 수 있는 밥이 뭐냐? 바로 솥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콤 주꾸미 솥밥 스테이크 솥밥 전복 솥밥 다양하게 있는데 구수한 솥밥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이 모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이 모델의 특징이죠. 관여 뭐냐면 IoT 기능이 되는 거예요. 원격 재화 가능하다. 쿠첸온이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서 원격 예약이나 취사 보험 그 다음에 레시피 다운로드 세척 패킹 교체 알림 서비스 거기다 취사 패턴 분석까지 다 가능합니다. 플러스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삼성 바라기 분들한테는 시소식인데 삼성 띵스에 쿠첸하고 연동이 됩니다. 들어가셔서 기기 추가에다가 쿠첸 등록만 해주시면 쿠첸을 똑같이 삼성 띵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제품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뜬블링 기능 단연이 있고요. 내소 불링 기능도 있고요. 사일런 스틱 캠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써먹는 기능 역시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능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빠르게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쿠쿠하고 쿠첸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소 재질의 차이 내소 불링 기능의 유무 기합의 차이 IoT의 유무 뜬블림의 유무 마지막으로 오픈쿠킹의 유무 필요한 기능이 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디자인까지죠? 디자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개인의 취향이시니까 그것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쿠쿠 혹은 쿠첸 나한테 맞는 게 더 뭔지를 찾으신 다음에 브랜드 내에 있는 세 개 모델 있죠? 기본이랑 중급, 상급 하나 이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의 기능이면 충분해 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아마 조금 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리뷰 제가 잘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꿀비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